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왜요? 왜 또? 어디 또 이제 연우가 엄마를 위해서 항상 저렇게 저도 모르는 뭔가를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연우는 정말 너무 스윗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사소하지만 엄마 선물이야 이거 넘겨봐 저걸로 큰 위기에서 제가 모면했죠 처음부터 맹글 엄마! 엄마! 저 진짜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뭐 또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놔나 보다 했는데 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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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? 연우이? 연우의 애를 바꾸고 그건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장이 왜 이렇게 추상적인 걸 못하더라 그리고 여기 물어봤을래? 이거 타영이 첫 식빵 타영이 첫 식빵 타영이 첫 식빵